너의 눈, 나의 노래만 들으면 안 되냐? 노래는 진짜 많았는데 공포가보다 더 한 것 같아 아, 용서 좀 아, 귀여워! 아, 내 친구 여기다! 저, 뭐야, 뭐야 누가 약속을 하트로 만들냐고 왜? 아니, 이게 약간 진짜 숙소의 모습이랑 비슷한 음악 숙소의 모습이랑 비슷한 음악 아,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 형은 좀 괜찮네 아, 이 형은 그냥 춤을 춰 아, 이제 음악 들을래? 이 음악은 내가 쓴 가사야 한번 봐볼래? 안녕? 너무 좋다 너 일로와봐 안녕? 나는 승민이야 일로와봐 내가 커피 가줄까? 너, 너 미국 갈 때 못 타고 하니 난 커피 타고 가 어때? 재밌어? 한 잔 따라줄게 어? 너 책 좋아하니? 야, 이거 못 닮았다 야, 이거 못 닮았다 나온다, 나온다! 아, 귀여워 자기가 약 많아 먹는다, 이거? 진짜 멋있다 배고팠나 보구나 야, 내가 이거 아, 대박 내가 먹을 거지롱 아, 나온다! 아, 너무 좋아 야, 이 호라이스가 진짜 너의 눈이야 나의 눈, 내 눈 아, 진짜 야, 이게 그래서 이 호라이스야? 아, 내 눈으로 아, 얘는 귀여워 아, 얘는 귀여워 아, 귀여워 뭐야, 지금 뭐야? 뭐야, 지금 뭐야? 기와, 기와, 지금 기와 와, 멋있다 다 먹으러 왔니? 몇 명이니? 몇 명이니? 얘들아 몇 명이야? 얘들아 몇 명이야? 얘들아 몇 명이야? 얘들아? 아이고, 맛이 들려면 타버렸네? 내가 다 먹을 거니까 얘들아 몇 명이야? 오, 왓이나가? 프로틴 프로틴! 어, 프로틴! 안녕! 아, 게임해야 돼 아, 건드리지마 에이! 갖고는 던진다 에이! 너 음식 가지고 장사시간으로 입고 바짝 먹으러 야, 역시 아, 이거면 나온다 에이! 아, 미안해 아, 으아.. 우리 우윈팩을 저 정도 이쯤이라도 이마가 아니고 손에다가 목받을 하네 인형 갑자기 우윈팩을 시켜봐 피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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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잘이 형 왜 시겹거려 끝